아시죠? 아주 멋있습니다. 기다리고 계십시오. 자, 이제 감독님 디자이너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왼쪽부터 카리스마 있어요. 바로 그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드라마입니다. 드라마 한 번 봐주시고요. 자, 훈훈함의 혼취라마 투어. 자신만의 세계에서 바라본 차도가 하지만, 무엇인 만큼 확실히 녹일 것 같은 안단테형을 맡고 있는 성우씨입니다. 캐릭터, 안단테형을 이제 살짝 서로 해주시죠. 자, 그리고 안단테형을